러치 러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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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투칠아 룬님 너무 믿지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야 너 믿지마 그쪽으로 가면 안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돼요 봤어요 저 방금 룬 봤어요 아니 살인마요 살인마요 살인마는 근처에 빨간색 빛나요 어? 살인마 아닌가? 난 것 같은데? 저 그 아까 발전기 지금 돌리고 있어요 내 근처에서 두근두근거려요 지금 발전기 돌리고 있어요 두칠이 발전기 돌리면 저거네 탈출이네 이제 그게 마지막이네 어 무서워 그냥 계속 돌려? 그냥 계속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그건 판단해야지 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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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밟았어 어 됐어 됐어 나 사실 집에 갈 수 있는거야 집 갈 수 있는거에요 바로 뒤에 있어 주칠아 바로 뒤에 있어 주칠 뒤에 숨어 근처에 숨어 근처에 숨어 형 형 형 바로 형 간다 형 가 소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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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주칠아 다시 빙 돌라 크게 돌라 크게 반대편에 물있어요 반대편에 반대편에도 똑같은 물있어 이유하중에 파밍하는 룬님 루님 어.. 치료약이네 이렇게 짱이었는데 루님 너무 믿지마 짱이었는데? 어쩔 수 없네 아니야 근데 이번판 최선은 다했어 최선은 다했어 최선은 다한거 인정해 어 그래그래 최선을 다한거 인정해 근데 한손에 메디킷 들고 탈출할 뿐이야 최선을 다한거 인정해 풀피로 한손에 메디킷 들고 탈출할 뿐이야 최선을 다했어 인정해 최선을 다한거야 갑니다 두명 두명 어려워보인다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인간이? 네 제발님 연속 몇번 튕기는거야 그러게 말이야 저 발전기 돌리면 안되나봐요 저 그냥 메르시 메르시 제발님 혹시 게임 본인이 사셨나요? 제가 샀죠 저희가 어제 샀습니다 오졌다 환불 안됩니다 부엉이 지었다가 나중에 다시 깔아봐 지었다가 부엉이님 다른 캐릭터 한번 해주세요 이제 더딘맞말고 두번째 캐릭터 한번 해주세요 두번째 캐릭터 은심막? 제일 못하는 캐릭터 아무거나 하고싶은거 하나 해주시고 조대좀 해주세요 아 네 네 보냈구요 옙 부엉이니 오키오키 나오는것 봐 손칠님이랑 제발 친취해야겠다 옙 친구생겼다 ㅋㅋㅋㅋㅋ 어 뭐야 잠깐만 또 왜 튕겨 뭐야 우와 아 이제 제발이 먹으면 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아니 들어왔었는데 너스가 뭐에요 너스가 좋다는데 단호사 옆으로 어 왔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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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튕겼는데 뭐야 나 왜이래 이거 방 깨야겠다 방 방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부엉이니 방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야야 아우 나 화장실 좀 아우 아우 한입만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는데 마문이처럼 농락당하면 빡종할수도 있어요 마문이 예전에 생존자한테 농락당해서 빡종했어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빡종 거의 키보드 샷건 치면서 빡종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청자분하고 한거에요 그거? 아뇨아뇨아뇨 그냥 일반사람이랑 일반사람이었는데 그사람이 1랭인가 1랭인가 2랭인가 그랬어요 랭크가 높은거에요? 지금 우리 보면 그 뭐지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그거 있거든요 점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보통 처음에 시작하면 20이에요 그게 세판 네판 연속으로 만점을 넘어야지 이게 랭크가 한단계씩 올라가거든요 이게 중간에 한 번이라도 랭크 만점 못 넘으면 랭크가 한단계씩 떨어져요 아우 살 것 같다 세발림 초대했어요 넵 침추가 안왔어요 제가 주출림이랑 침추가 안되있어 침추가 어떻게 봤죠? 왜 안왔지 침추가? 그 스팀에 아마 있잖아요 잘못 침추가 하신거 같은데 어? 플레이어보기에 이거 침추이 맞는거 같은데 D557 아닌가요? 네 어 왜 안왔지? 어 왔다 지금 왔어요 아 그래요? 아까 안 눌렀나보다 내가 잘못 눌렀나보네 침추가 안돼 우리 내가 봤을 때는 세 명 생존 도전하면 주말 풀방송이야 거의 하루 진짜 이틀 컨텐츠 48시간 48시간 연속 방송 이거 4명 통과할때가 있긴 있어요? 네네 많아요 어 많아요 많어 엄청 많어 공방 돌렸으면 오늘 못 끝났어 이 컨텐츠 구엉이님 초대좀 해주세요 너 초대가 안되는데 방안에 있어 지금? 어 두칠이 초대받고 들어가 나 지금 야 난 네가 초대버튼이 안끊어라 나 게임 좀 이상해 으흥 인디게임 냄새나 어? 인디게임인데요? 인디게임인데 인디게임 냄새가 좀 심하다고 아 아 두명 생존 갑시다 예 이번엔 뭔가 좋습니다 아 전기톱? 아 전기톱 하신다네요 음 전기톱은 전기톱에 맞으면 한번 없어요 그냥 바로 눕습니다 아 그래요? 응 그 대신 이동속도가 내리거나 막 그런 핸디게임 없어요? 아 전기톱 더 빨라져요 예 아니 그럼 뭐 더 빨라진다고요? 예예예 그니까 이거 할거면 그거 계속 커브로 돌아야죠 커브를 약간 전기톱 쓸 때 일직선으로 개 돌아거든 아 알겠습니다 아 뭐야 아 어 아 나 벌써 왔어 벌써 왔어 어 벌써 날 봤어 와 애졌다 이거 에바다 이거 에바 진짜 에바야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아 이거 에바야 이거 개 에바야 나한테 왔어 오케이 그럼 돌리자 돌리자 오케이 어 이거 개 에바야 게임 진짜 이거 아니다 이 게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어 이거 개 에바야 이거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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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마무리를 밑으로 던질 때야 어 나 여기 그냥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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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괜찮아 괜찮아 어 와 나 진짜 저형 그 룬님 룬님 같이 한번 아구찜 한번 드셔야 되겠어요 아니 아니 두구두구 끝나고 얘기야 두구두구 끝나고 얘기 아구가 아주 그냥 이쁜 아구를 갖고 계시네요 예 누구세요? 앞에 앞에 누구세요? 어 나요 나요 나 나 아 알겠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참고로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제 우리가 살아남으면 돼요 예예예 네 그냥 쫄쫄쫄 따라다닐게요 룬님 조심조심조심 방금 재발림 아 재발림은 같이 못돌리지 가까워요 가까워요 지금 저도 오른쪽 보고 있을게요 어떻게 보면 재발림이 밑기 역할을 해주면 되겠네 어기 제가 어그로우 하나 잘깝니다 어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оп 아 미친 팝콘 터트렸어 이쪽으로 어그로할게 아니 아니요 지금 Construction 믿고 쓸게 형 믿기 나한테 붙었어 여기있다 제발 룬님한테 가가지고 비비세요 누님한테 근처가서 아 끝났어? 큰집에서 벗어나 큰집에서 벗어나 어 어 누님 너무 멋있다 언제여기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어 내려온다 제발 제발 어 칠이 오졌네요 네 근처에 있어 네 근처에 어 잠깐만 주칠이 간다 어 어 언제여기 왔어 주칠이 어딨어? 일루와 요요요요요 둘이 도망가요 같이 도망가 같이 도망가서 서로 제발을 치료해주면 되요 어 어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한번에 어 개무서워 어 개무서웠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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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칠이 옆에 와 두칠이 옆에 와 어 일루와 일루와 내가 큰집 큰집에 2층이 있는데 내가 돌릴게 내가 아 미안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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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요 빨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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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온다 뭐 온다 빼 빼 빼 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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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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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어 유인해서 빨리 튀어 근데 끊어줬어 소리 오케이 다시 다시 다 어 나 아니다 나 아니다 어 나야 어 나였어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욕 대 사 라 해 여 어 어 어 어 어 나 어그로 어그로 할거 다 했어 어그로 할거 다 했어 나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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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쉽게 물어보지마 그렇게 아쉽게 물어보지마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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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쉽다 어 지금 한개 Fat 어어어 왜 나야 무슨 도망가나메 뭐한거야 와 나 예측 bore 와 오지마 오지마 바로 앞에서 지금 도키질하고 막 들었어 들었어 잠깐만 이 근처에 없어봐요 이 근처에 없어봐요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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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고있어 보고있어 보고는 있는데 어 나 지금 내 시체 막 때린다 지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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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피 묻어 오지마 피 묻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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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아니 잠깐만 아니 그냥 그냥 좀 이따와 어 그래 거기 살려 거기 살리고 어 거기 아직 몰라 거기 아직 몰라 간다 간다 글로 간다 글로 간다 아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살려 살려 잠깐만 잠깐만 그냥 나 버려 그냥 가 살리지마 그냥 버려 그냥 나 버려 그냥 나 버려 그냥 버려 살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살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글로 가지마 글로 가지마 글로 가지마 글로 가지마 아 두 칠 윌로 두 칠 윌로 계속 깨와 계속 깨와 계속 깨와 계속 깨와 아 나는 갑니다 아 아 하나는 2래야 돼 하나는 버려 넘겨balls 없어 하나는 불이야 저에요저에요 저에요 위글미글 위글미글 어차피 없어져 고리가 없어지니까 다른 데로 가야 돼 어차피 기가 막히게 처음에 맞았네 하나하나 에이 나 치료해줘 바로 해요 여기서? 응 계속해 계속 괜찮아 괜찮아 제발님 어떡하려고 어 잘못돌아 제발님 위글위글하면 살거같은데? 위글위글에서 살았는데 튕겼어요 아 튕겼어? 예 그러면 그럼 오늘의 목표는 둘 다 살아야 돼 룬 두치 살아야 사는거요 아 짜증나 왜이렇게 찌개지 이거? 연태하면 찌개나? 승질나? 거의 적군인데 이정도면 거의 X맨 약간 지금이다 지금 컨텐츠다 싶어가지고 딱 나가는거 아니야? 거의 X맨급인데 지금 발전기 돌려야되지 않을까 다 돌린거에요 지금 아 내가 아까 돌리다 만거 있는데 조금 걸을게요 조금 걸을게요 우리 아마 심장 소리 걸릴거에요 빨리 재설치해 제발아 오케이 오케이 나 지웠다 깜 지웠다 까로? 여기여기여기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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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한 번에 가자 집중하라 집중하라 우와 팝권 터지 팝권 터지 우리 둘 다 가는거에요 요상강 아 시원했네요 어 아 나 왜이렇게 못하지 진짜 내 손으로 진짜 손가락 진짜 미치는데 구석에 숨어 구석에 숨어 구석에 숨어 거기 숨어 거기 숨어 있어 봐 잠깐만요 안오는데? 안올리가 있나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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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명히 간본다 일부러 안오는거에요 어 거기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내가 내가 그냥 돌릴게 으허허 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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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마거 눈머니 왔다 왔다 룸머니 얹었다 룸머니 룸머니 거기 위로 올라가면 답없어 어 거기 내려가는 길 있다 아 알아라 근데 절로 내려가면 나 뒤져 어 그렇긴 해 아 애졌다 아 무서워 나 무서워 이거 진짜 무서워 안심하고 돌려 놓치라 어 거기서 계속 돌리고있어 계속 돌리고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갈게 어 못누릴뻔했다 다시 만낭 만나는거요? 어 눌렀다 와 다행이다 한 끈 차이로 눌렀다 아 눌렀다고? 형 방금 발전기 하나 지나갔어 어 맞아 맞아 두시림 숨어있어 두시림 숨어있어 치료한번에 자기 치료한번에 야 이거 나 치료기 다 썼어 하나 남았잖아 지금 아까 저 숨겼던 그곳에서 가만히 서서 지금 어머니 기다리고있습니다 지금 꼭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자 꼭 간다 과연 이건 국제시장이 될 것인가 과연 이건 국제시장이 될 것인가 까마귀가 다섯마리 내 쪽에 까마귀 다섯마리 뭐있는데 아 괜찮아 그냥 움직이자 숨도 쉬지마요 숨도 쉬지마고 내가 꼭 가니까 마우스 포인트 떼고 있을게요 마우스 손 떼고 있을게 어 미친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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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거리는데 너무 두근두근거리는데 뒤를 봐 형 뒤 어 어머 저기있네 저쪽인데 어딨지? 이 근천데? 방금 거기 형 돌린데 있었어 내가 봤어 형 시점에서 내가 봤어 이거 까마귀 움직이면 까마귀 소리가 나는구나 아닌데 안 움직여야 돼 여기 혹시 저 봤어요 두칠님? 아니요? 아니 저 아까 그 숨긴 그 돌 나무랑 돌 사이 거기 서있어 지금 거기를 못 찾겠어요 여긴거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두칠이가 외벽에 하나 찾아 문 여는데를 하나 찾아 지금 하나만 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하나를 까는 순간 두칠이가 활성화시켜버리고 그 문으로 나가버리면 되잖아 내가 지금 거의 다 돌려놓은거 있거든 그러니까 다 돌려놓은거 있으니까 두칠이 움직여가지고 문 하나 찾으면 되는거 아니야 외벽에 있는거 두칠이 내가 이것을 숨겼는데 어 근데 두칠이 가벗다 두칠이 가벗어 두칠이 화면보고 어딘지 봐 두칠아 뒤에 있어 여기 지금 뭐라고 애매해 지금 두칠이 그냥 외벽에 완전 외벽이야 그냥 심장소리 가까워진다 완전 외벽이라고? 그냥 아까 너 돌린데 거기 있는거 아니야? 두칠아? 그냥 아까 너 돌린데 거기 있는거 아니야? 아 심장소리 때문에 못나와있어 모르겠어 저 어딘지 몰라 나 지금 내가 들었죠 하.. 그러면 그리고 내가 발전기 지금 돌릴게요 그래 돌릴테니까 바로 그 문 찾아다 가요 저 조명있는데가 문이에요? 네 아니 거기 아니야 그냥 벽을 돌다보면 나와 벽을 돌다보면 나와 두칠아 어 저 저 저 방금 저기 EX 저기 탈출 표시 있지 방금 오른쪽에 어 저기 저기 어 저기 저기 왔다 두칠이 왔다 두칠이 왔다 오오 사났네 사났네 오 진짜 잘 찾아오신다 바로 앞에 있어요 하 이건 살림이 어려워 보인다 어 랭 뭐야 어 개 아프겠다 앙 미안해 앙 앙 아 애졌어요 아아 애졌어요 두찔아 받아들여 받아들여 갔어 어 아 이거 진짜 깰 수 있을거야 제발 제발 제발님 안뛰기면 두 명은 될거 같은데 제발님이 크긴 커 지금 어쩔 수 있으니까 나 혼자 살아남을게요 살 수 있겠어? 어 미안 나 혼자 살아남 와아 여기다 공갈라쓰나 모쌀 못살아남은 삘이네 네? 하셨어요? 아 바퀴벌레 같은 목숨으로 저 오른쪽 문 아니야 저거? 아니야? 어 그쪽이 문인데 자 먼저 퇴근할게요 아까 문 열었어? 어 열어놨어 아 네 퇴근합니다 애졌다 레전드다 진짜 잘 하신다 아 미쳤어 살려도 살려도 끝이 없는 것 같애 이거 재발림이 딱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5000점 정도만 얻을 정도 스코어만 실력해줘도 진짜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망을 한번 봐볼게요 그냥 이제 제 소리쳤으니까 안 튕기겠지 아 그렇겠지? 그냥 룬님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니까 살리는 거지 살고 사는 게 아니잖아 자 갑시다 개구멍은 혼자 살 수 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네 개구멍은 마지막에 혼자 남았을 때 청자들이 자꾸 개구멍 차가서 혼자 탈출하라 해가지고 裡 그렇게 탈출 하려면 우리 다 죽으면 돼 히히히히 아니 이렇게 두 명 목표 탈출하다가 전원 생존 한번 하면 진짜 레전드로 끝낼텐데 오늘 방송 탈출하던 문 열다가 제 발들이 튕기는 거 아냐? 히히히히 그래도 레전드 아니에요? 아니 뭐 시작하려나 심장소리야 말이 된다고.. 되는 건가요 이게? 발전기를 한 번 돌려볼까요? 한 번 쉬어볼까요? 망보세요 망보세요 그냥 걸리는 쪽 있잖아 붙어줘 그러면 칼만 나눠 받아 어 미친 칼받이네 칼받이네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뭔 소리야 어 어 왜 뭐가 뭐시 중헌디 뭐시 중헌디 뭐시 제발님 이리와 제발님 이리와 거기있어 제발님 이리와 거기있어 어 미안 이 앞에 트랙터 트랙터 위에 도망가 도망가 제발님 거기 아니야 제발님 거기 아니야 어 나뉘었구나 난 줄 알았네 어 나 손전등 얻었어 그 눈 맞추면은 들고 있는이 막 떨어뜨리고 경직거리거든 근데 눈 못 맞추니까 맞추기 진짜 어려워 맞춰도 화면 돌리면은 거의 무의미야 그냥 없는거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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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뭐 저 누구한테 맞았어? 어... 아 잠깐만 아 칼 좀 나눠봐봐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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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칼받이 다 칼받이 할 뻔 칼 좀 나눠봐봐봅시다 잘 좀 나눠받아요 아우 미친 걸렸어 아 나 일로 유인할게 아 나 왜 이렇게 못하냐 아 내가 지금 유인하고 있어 어 리페어 할게 다들 열심히 수리합시다 어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아 왜 틀려 왜 틀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자 됐다 자 됐다 자 됐다 자 됐다 자 됐다 으허이허이 하나씩 나눠받네 하지마마 눕지마마 눕지마마 눕지마 fooled 어떻게 도망가지 등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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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되는 줄 알았네 오 마이 갓 주추령 이리와 내한테 맞어줄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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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 빠질게 아아 나 아아 아 뭐야 아 왜이래 오케이 한꺼 했어 한꺼 했어 한꺼 했어 한꺼 했어 오졌다 와아 칼칩 나눠 바퀴 오졌다 어 칼 나눠 바퀴 오졌다 제가 하나 돌릴게요 아 저 하나 거의 다 돌린거 있거든요 나도 거의 하나 다 돌렸어 칼칩 칼칩 우리 빨리 서로 치료 좀 해야되는데 그니까 아까 내가 돌린거 가야되 만나면 이제 다 지하실에도 발차기 있나요? 다 치료해줘야되 지하실에도 발차기 없어요 어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아 내가 먼저 치료해줄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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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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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살인잡았어 살인잡았어 마구나 괜히 여기 괜히 들어왔어 여기 왜 들어왔지 나 지금 빠른치료 여기 나눌거야 아까 지하실에 뭐있지 않았어요? 지하실에 상자있어요 지금 가면 안돼 상자 먹어봤자 필요없어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저 아 그래? 못나갈거야 이거 돌리자 이거 돌리자 아 거기있어? 오게이 어 누구야 이거? 주칠님이야? 아 제발 일로와 제주라니 어 내가 내가 리페어 할테니까 돌려 자일은 자일 할수있는 캐릭터가 따로 있는데 그것도 레벨로 파야되요 아악 주칠님은 어떻게 그러면? 오케 좋아좋아좋아 주칠이 구해야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왔다왔다왔어왔어왔어왔어 왔어왔어 어 와라와라와라와라 아니 그거 아직도 돌리고있으면 어떻게해 어 왜냐면 난 한방맞아도 괜찮으니까 어이 뭐 어 나 화면내 나 화면내 오 안녕하세요 아냐아냐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글로가면 안돼 글로가면 안돼 글로가면 안돼 글로가면 안돼 오케오케 오케오케 내가 희생하니까 손전등이 있는데 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올거같아올거같아 오올거같아 오올거같아 왔어왔어왔어 애지게 치료했어 애지게 치료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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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르 두치 두치 어 두치 치료했다 하자하자하자 오오 될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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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하자 야 우리 4명 탈출 가능해 그래 이거 진짜 2월 금방이야 이거는 대금방이야 이거 내가 감자간거야 이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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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이끌어오 제발 이끌어오 제발이 나게 수ис어 진짜 어 뭐야 가죽살이 났네 근체에서 제발님 우리랑 같이 다니는게 나을텐데 어딨어 어딨어 제발이 살아있었어 어디라고 말하기가 이맵은 진짜 어딘인지 모르겠어 저 지금 큰 자동차가 제 남을 보여요 그냥 외각만 계속 도세요 일단 우리 외각이 있는데 우리 외각에 이거 이거 여기있넣gest 찰찰찰찰찰찰찰 어 여깄네 여깄네 제발님 여깄잖아요 우리 여깄잖아요 우리 여깄잖아 아 나 이거 안할래 나 이거 안할래 아 이거 나 싫을거 같은데 아 같이 해야돼 그래도 아하아 도망가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어 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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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왔다 저기 왔네 왔어 난 똥멍청이야 쉬지마 쉬지마 계속 돌아 갑자기 너 스크머 없는 똥멍청이야 글로가야 글로가 글로가서 발전기 찾으면 돌려 자가자가자 심장소리 심장소리 오지구야 지금 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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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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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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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안할래 나 진짜 안할래 아니 안하면 안된다니까? 더 빨리 돌릴 수 있잖아 뭐 온다 뭐 온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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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쪽이야 어 왜 내가 어 내가 맞아 아냐 아냐 마무리 마무리 어 돌려 이거 발전기 돌려 발전기 돌려 아냐 미안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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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직 그 근처에 있어 아직 근처에 있어 글로 가면 안돼 제발 도망가 제발 도망가 다들 일단 트여요 와 어떻게 봤지 이거? 와 뭐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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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주치심 뒤에 주치심 뒤에 어디 도망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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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어디 잠깐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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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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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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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프렌시 배터리 좀 남았어요 아 내가 하나 켜야겠다 발전기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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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바로 붙었어요 뒤에 바로 붙어있어요 네 네 저기 안에 왠지 발전기 있을 것 같은데 네 엄마 아 저렇게 가면 안돼 어 뒤에 아직 붙어있어요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오늘 저기였어? 어 어 어 저기였구나 어 어 미친 나한테 온 줄 알았잖아 어 굴러가요 굴러가요 어 반대로 마리가 좋다 마리가 좋다 어떤 그 여자한테 붙었다 여자 누구지? 두칠인가? 저요 저에요 내가 따라다 따라다 나가다 나가다 아 아 이럴때 발전기 켜줘야돼 어 퍼져요 퍼져요 퍼져 나한테 붙었으니까 아 어딘지 알았다 발전기 어딘지 알았다 도망가시면 돼요 나한테 붙었으니까 퍼져 나한테 붙었으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아 이번에 개 잘했다 발전기 가동할게 어어 와 나 길막에 뒤질뻔 아 나 진짜 정신 죽었다 진짜 어디지 3명? 아까 한 대 맞지 않으셨나 안 맞으셨나? 뭐야 아 또 왜 아 아 아 아 아 애졌다 애졌어 아 애졌어 아 무서워 아 애졌어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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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없는 사람 어디있어 피없는 사람 나 나 나 나 나 나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 여기 어 여기 어 아 나 뒤에있다 누가 엄청 아파하는데? 나야 나 나 어 어 뽕식이 장사 날까봐 뭐라고? 왜 이렇게 못봐 뽕식이 장사 날까봐요 애졌지 너무 못맞춰 저거 오케이 오케이 하나 남았네 아 그래도 이번에 잘 도망다니다 아까 우리 아까 우리 그 옥수수 옥수수 밭에 있는거 거의 다 돌렸어 내가 어 여기 숨었어 여기 숨었어 내가 해볼게 한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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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지막 마무리 돌릴게 내가 마무리 돌릴게 어 여러분 문 엽니다 문 열어요 아야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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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니 어어어 어어어 어 잠시만 귀칠이 묻는데 눈에 바로 눈에 바로 눈에 바로 윗쳐야되요 이거 그냥 도망가서 솔직히 맞추기 어려워 온다 일로 오는데 어 도망가 어 숨어있고 형이 어그로 끌고 내가 돌릴게 어 지금 발전기 발전기 사이로 왔다가 딴거 돌려야될거같아 딴거 돌려야될거같아 제쪽에 있어요 진짜 이거 내가 돌려볼게 내가 진짜 나 진짜 영웅 되자 제발 어 이거 뭐야 여자 돌리는거 뭐야 내가 도와줄게 어 요거 요거 하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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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됐어 끝났어 자 문으로가 문으로가 자 4명 탈출하자 제발 진짜 가보자 나 지금 문 열고있어 아까 그쪽이길 바래 문 여는쪽이 제발 아니야 거기 반대편이야 아 미친 아 여기네 여기야 여기야 여기 제발니 제발니 어 알았어 알았어 구하러 간다 구하러 간다 어 두칠아 너 나 왜 아까 안따라왔어 아 저 뒤에 쫓아오고있어서 어 그래? 안쫓아왔는데 두칠님 어딨어 두칠이 아까 왔으면은 치고있는데 아 그래? 개 멀리 갔네 오케이 지금 글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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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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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살려 거기 살려도돼 개자리 이번판 개자리 개 멀리갔어 개 멀리갔어 그쪽에 있는거 문 열어 그쪽에 있는거 문 열어 그쪽에 있는거 그냥 문 열면 돼 그냥 그쪽에 있는거 구해주고 문 열면 끝나 게임 끝나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제발 문 열어 열어 빨리 열어 열아야 다 나가나가 다 나가다 난가 들어가!! 후후!!!! 아아... 아... 전원생존 한번 하네 아... 오졌다 나 이벤버로 전원생존 할지 몰랐어 나 진짜 이렇게 안하시니까 바로 그냥 저버리시네 마지막에 부엉이님이 반대쪽으로 가는 판다만 안했으면 몰랐는데 갑자기 반대편으로 전진하더라고 그게 컸어 아 진짜 발전기 똥싸가지고 진짜 오늘 막판 깔끔했습니다 딱 박수 칠 때 떠났네 막판 재밌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하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즐겜 했습니다 아 재밌었네요 오늘 마지막은 깔끔한 전원생존으로 마무리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많이 많이 유튜브에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부 방송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